한글자막 by 한효정 네? 전 그저... 전 그저... 제가 방금...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. 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... 왜... 왜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야? 딱히 널리 만들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... 그러니까 널리 만든 게 아니라고 멍청아! 난 안 끼었거든! 문예부의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재밌는 동아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이니까... 좋아! 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! 각자 집에 가서 실을 하나씩 싸우는 거야! 오늘의 모니카의 장문팁! 모두들 인사해! 새 부원이야! 문예부에 오신 걸 환영해요. 만나서 반가워요. 진심이야! 남자를 데려왔어? 어라? 프레임! 진짜 오랜만이다! 사랑스럽고 독특한 부원들과 같이 잡담을 나누고 재미있는 부활동을 하자! 공포게임 전문인 그가 미연시를 한다고요? 꿀보이스 풀다빙 방송! 두근두근 문예부에 온 걸 환영해! 감사합니다. 아이들보다 배치고 그중이 저희는 저희는 그중에서 아 지금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